자 오늘 할 거는 4주에 재성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인 거죠 그 전에 재성이 많다고 해서 모두 재다신약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냥 제가 조금 많은 것 같으면 다 재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재다신약의 원론적인 의미는요 재성이 많은데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루지 못할 때 재다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재다신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성을 다루지 못해야 돼요 재성을 다루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마이크를 조금 올리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약할 때예요 신약 재성이 정말로 많은데 신약할 때가 있어요 신약 자 신약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약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게 관성의 유무예요 관성 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관으로 다루고 있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약해도 괜찮아요 신약할 때 다루는 거랑 신왕할 때 재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성으로 다룬다는 거는 관으로 재를 보호하는 거 관으로 재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죠 돈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재성이 다 돈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건 돈으로 인지를 많이 하니까요 그 재성을 관이라는 기관을 써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개념이 은행이 관인 거예요 은행이 내 돈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잘 돼 있다는 것은 관으로 재를 보호하고 관으로 재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신약할 뿐이에요 신약하니까 내가 주도해서 다루는 건 아닌 것 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성이에요 제격패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재를 다루는데 인성이라는 공부와 학습 또는 이제 피드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신약할 때는 이거 두 개를 쓰면 되고요 신왕할 때는 그냥 이 두 가지를 다 통용할 수 있고요 신왕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에서 식신하고 상관을 써서 식상생제로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재다신약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되고 다 없어야 재다신약이에요 재를 못 다뤄야 된다니까요 근데 재를 다룰 수 있는 사주를 보고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오류들을 범한다 이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실수하는 통변가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어? 재다신약처럼 보면 재성이 많네 자네는 돈 때문에 힘들어 이랬는데 백억 부자야 돈 때문에 힘들 거라고 했는데 백억 부자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요 정말로 아마 제가 보건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재다신약인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인성 비겁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비겁으로 재를 다루는 명이 가장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커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생 비겁 밖에 없다 사주에 그러면은 재를 다루는 방법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한 번에 나가는 거죠 돈이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갔다가 이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다신약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물론 재가 많아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다한 것, 제가 많은 것, 것과 강한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한 것은 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많은 것은 우리가 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왕과 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다하게 되려면 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집중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잡이 기본이고요 혼잡에 투간이라던가 혹은 이제 통근이 투간이 아니라 투출이라고 해야겠네요 투출과 통근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한 경우예요 다한 경우 근데 제가 꽤 많은 것 같은데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제가 왕한 경우죠 그러면은 제가 왕할 때는 우리가 재다신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화와 5화와 4화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뭐 임오일주에 자 이렇게 되면요 이 4화들이 5화라는 에너지의 일지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왕한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재다신약이 아닌 거예요 물론 재다신약 느낌이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한 조건에 더 가까워요 더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재다신약의 조건은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재다신약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행별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일간이 재다신약인 경우 재다신약인 경우 재다신약인 경우 토가 많은 경우죠 목일간은 토가 재이기 때문에 토가 많고 목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토가 왕할 때 목일간의 가장 큰 문제 재가 많을 때 가장 큰 문제 재가 많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에 휘둘리게 돼있습니다 재에 휘둘리게 돼있고요 재에 휘둘린다는 건 주변 상황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목이 토가 많게 되면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화의 목생화 화의 작용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화가 목한테는 식상이죠 목일간한테는 그리고 토가 많은 거예요 토 토 토 토 이렇게 우리가 식상 생 이렇게 되면 식상 생제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식상과 재의 관계에서 생이라는 단어가 그냥 붙었을 뿐이에요 그럼 생은 지워주시면 되고 그냥 식상과 재의 관계를 보세요 재가 많아져서 식상이 생제하는데 재에 끌려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행동이잖아요 식상은 행동이고 재는 행동에 대한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재다신약이 됐다라는 거는 결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했던 행동이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할 때는 그냥 좋아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100이고 얘가 10이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10이 되고 얘가 100이 되는 거예요 목일간에 재성이 강해진다 화를 상실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은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뭔가 행위를 하는 거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돈이 되니까 못 놓게 돼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돈이 좀 안 돼도 그냥 내가 신나서 재미있어서 뭔가 자아실현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제가 점점 커지고 그 재에 집중이 되어버리고 제가 식상을 설계해버리니까 놓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재다신약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만약에 목일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많다 내 생각에 제가 많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얘기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재다신약이 아닌 거예요 화를 쓰는 조건이라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일단 식상이 없을 때는 식상이 없을 때는 이제 뭐 관하고 인성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관이 있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재생관이 잘 안 돼요 만약에 토가 많은데 금이 약하게 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쟤를 관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관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관으로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어요 쟤를 내가 쟤라는 것은 내가 다루어야 되는 문제들 혹은 일들 내 주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이 약하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관이 있을 거면 관이 반드시 강해야 돼요 그리고 인성 인성이 있는 경우는 제극인이 일어나겠죠 토국수가 일어나요 토국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왜 안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월에 을목이 있는데 뭐 술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극인이 강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데 재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을목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감목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제극인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술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처한 상황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상황이 뭔가 집에 돈을 제대로 벌어오는 사람이 없거나 내가 가장이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어서 공부가 안 돼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비단 재성이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4주에 초년에 제가 강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초년에 공부가 안 돼요 잘 그래서 감목이든 을목이든 목의 입장에서 토를 보면은 이 토를 점유해야 되잖아요 점유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목생활을 해도 화가 설기가 되고 화가 설기되니까 목일간의 재다신략은 뭘 하더라도 처음에는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일이 커져서 내가 그 일에 매달리게 돼요 재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이 행복하지가 않다 점점 힘들어진다 일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일을 때려치지를 못해요 토가 강한 식상들 근데 금이 있게 되면은 금은 이제 이게 강하지 않은 이상은 토를 설계해내질 못하거든요 오히려 금이 묻혀요 제가 관의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가장 안타까운 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법의 혜택이라던가 국가의 혜택이라던가 제도권의 혜택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일간이 재다신략인데 뭐 송사에 걸렸다 그러면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는 거예요 송사에 휘말리면 수를 쓴다? 공부해야 되는데 선택을 그렇게 해요 아 내가 잠깐 굶으면서라도 이 공부를 할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든데 당장 통장에 돈 만원도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재극인이 심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선택의 문제예요 당연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어 그 돈을 버실 때가 아니라 일단 공부해서 뭔가 자격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저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선택을 못해요 재극인 됐기 때문에 목일간에 제가 많으면 다 이런 조건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재극인이 됐는데 인성이 강한 거예요 인성이 강하고 어 일간이 그 인성을 잘 끌어내고 있다 이러면은 인성으로 제를 다룹니다 제를 다룰 수 있는 공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재극인을 당하더라도 인성이 그 재성의 극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돼요 재다신약에 인성을 쓰려면은 인성이 강해야 된다 첫 번째 인성이 강한 조건에서 일간에 근이 있을 때 그럴 때 어 인성을 끌어들여서 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것은 자격을 갖추고 제를 다루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학력이 잘 돼 있거나 공부를 뭔가 많이 해서 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돈이 되죠 재성이 많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다 돈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해요 돈 근데 재성이 돈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돈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재성이거든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돈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뭔가 행위를 해야 돈이 된다는 소리고요 이게 많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재성을 다루면 다루었을 때 돈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성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이 많은 재성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라던가 힘만 갖추게 되면 다 내 돈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일간이 그 재성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재다신략의 조건으로 놓이게 되면요 재성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왕해서 재성을 다 다룬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끌어와서 문서의 형태로 돈을 만들죠 문서의 형태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도 이제 증서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인성으로 돼 있다는 것은 자 근데 인성은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약간 이건 무노동성에 가까워요 무노동 그렇다고 노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무노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당연히 노래는 노동이죠 근데 노래를 한 번 하면은 그게 이제 기록이 음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인터넷에 음원으로 한 번 올려놓으면 그 음원들이 팔리면서 돈이 되죠 저작권료로 들어오고 그런 게 이제 인성의 영역이에요 식상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은 이거는 노동성입니다 식상은 일간을 설계해내요 결국 식상을 쓰게 되면은 일간이 설계되고 일간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요 제가 많으면은 제가 많은 것 때문에 또 일간이 약해지죠 그래서 식상으로 다루는 명은 반드시 근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근이 없어도 식상이 워낙 강해서 식상생제가 되는 명이 있거든요 일간은 굉장히 신약한데 식상이 강하고 제가 강한 명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합니다 잠을 안 자면서 하는 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왕하지 않으니까 재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요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막 1년에 막 연봉 1억씩 2억씩 벌어요 근데 자기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하거든요 그렇게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는데 자 이런 신약한데 식상으로 재를 다루는 명 자기가 신왕해지는 운이 오면은 일 때려 칩니다 이제 신왕해졌으니까 이제 재를 자기 멋대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재에 끌려가지 않고 내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때려치고 보통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전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주가 있으면은 근이 들어올 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약한데 식상도 약한데 재성이 강하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돼 내 노동을 투입해서 내가 직접 그 재성의 일에 개입해서 관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재성에 끌려다니다가 끝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범죄에 속하지 않으면요 아 나는 토가 많아도 재다 신약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다 신약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일단 신약하다는 것 자체가 비겁이라던가 근이 없는 건데 이 많은 재성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같이 하면 되는데 혼자 감당한다니까요 혼자 모든 재다 신약의 공통점은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근처에 재다 신약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위로할 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그냥 혼자 너무 애쓰지 말라고 자 목일간에게 토라는 재는요 그리고 토가 영역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목일간을 한정시켜 버립니다 목일간을 한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목일간은 재다 신약이 되는 순간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런 거죠 나무가 한 군데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거 다시 옮겨 심기 힘들잖아요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일간의 재다 신약은 환경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미 뿌리가 거기에 내려져 있어서요 옮겨가는 게 잘 안됩니다 자 화일간을 보죠 화 화일간도 마찬가지예요 화일간의 재가 많다는 건 금이 많은 거죠 일단 금이 많은 사주의 특징들을 잘 캐치를 해보시면 돼요 금이 많다는 거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시작하는 게 목인데 결국에 금금 목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시작하기도 전에 된다 안된다를 선판단하는 게 화일간의 금이에요 이미 나는 화일이고 금이라는 결과를 봤으니까 결과가 눈에 허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화일간은 목일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화일간의 금 재다 신약의 특징은 비굴해져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쓰려고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찐따 혹은 찌질하다 이런 표현을 좀 순화시키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순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찐따라는 말이 전라도의 방언이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오늘 검색해보니까 약간 찐따 기질이 있어요 화일간의 금 재다 신약은 그리고 결과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병정화 상관없이요 금 재다 신약은요 약간 비굴함이 있고요 좀 찌질함이 있어요 자기가 화하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금으로 목생화하는 것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 중심적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좀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인 거죠 당연히 주변에 휘둘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화일간 재다 신약이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목일간의 재다 신약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있어요 그냥 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빚지고 부동산 사면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원룸 하나 구매하는데 뭐 빚을 몇 천을 줬다 그 빚 갚아나가면 돈이 됩니다 근데 화극금이 되잖아요 금이 화를 찌그러뜨려요 그러니까 이 오행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금이 화를 본다 화를 이렇게 봐요 그럼 우리가 화극금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게 극한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금이 화를 포장해요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금이 여기 딱 껍데기를 둘러가지고 수축시켜버려요 그래서 화일간의 재다 신약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화가 막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감도 있고 막 남들이 날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도 아니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또 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자신감 결여와 찐따기질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화가 활동을 해야 돈이 되는데 활동을 못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또 오행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이 없어요 일이 없거나 일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이렇게 화일간의 금을 본 사주는요 관을 잘 보는 게 관을 잘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관을 잘 보는 게 그러면은 일간의 가치가 빛이 나요 일간의 가치가 빛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화는 빛이라고 했고요 수는 뭐겠어요? 어둠이라고 했어요 제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이거 기본기죠 이제 이제 자 빛이 뭔가 가치 상승을 해야 돼요 또는 빛이 뭔가 두드러지게 포커스를 받고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없으면은 빛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어두울 때 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다 꺼놨어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 빛이 가치가 있다고요 예 이렇게 이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중해요 촛불 하나가 어두컴컴한 동굴을 걸어갈 때 그래서 이렇게 수라는 관이 왔다는 거 자체가 이 화일간한테는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찐따로 취급을 안 해요 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신에 그 수가 금을 잘 끌어낼 정도로 강하거나 수의 흐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수가 애매하게 금생수를 해버리면은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흘러갈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어 관이 있으면 금이 많더라도 빛난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 대인관계 잘하고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찐따기질은 한 방에 없어집니다 수만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수가 있어주는 게 최고고요 목이라는 인성이 있을 거면요 금극목이 안 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금을 피해서 있어야 돼요 금을 피해서 그러면은 젤을 다룰만한 감각이 생겨요 목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근데 목이 막 금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 있다? 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간의 감목 같은 거 있죠 정하에 가는 감목이 나오잖아요 갑진시로 그러면 이제 그 젤을 금이 연월에 있고 인성이 이제 시에 있으면은 그 시에서 끌어 가지고 또 금을 다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찐따라는 말을 아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사실은 당사자는 이거 좀 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토가 강한 경우 토가 강한 경우는 똑같이 재 휘둘리는 건 똑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토는 화를 보호할 수 있어요 토의 가장 큰 장점이죠 화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금 때문에 화가 쭈그러들진 않아요 쭈글쭈글 찌글 찌글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보는 경우에는 나름의 자신감도 유지가 되고요 그런 쭈글쭈글한 면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근데 결국에는 금한테 휘둘리게 돼 있어요 토일간으로 바로 넘어가죠 토는 수가 많으면 이제 재단신약이 되죠 수가 강하거나 근데 토는 토국수를 하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자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물이 막 엄청나게 홍수가 났어요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쓸려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토인 거예요 내가 그걸 극을 해서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막으려고 하는데 토가 무너지겠죠 중요한 거는 토는 무너집니다 재 때문에 무너져요 자 그래서 토 재단신약의 가장 큰 특징 이거는 대체적으로 제가 인상을 해보니까 거의 맞아요 토가 재단신약이면요 거의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고요 가난해요 토 재단신약은 토국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를 어떻게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흐르니까 이게 소리 소리를 내면서 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토가 뭘 해려고 해요 자꾸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빚이 되죠 그게 막 결국엔 막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고 휩쓸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휩쓸려가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차라리 토일간의 재단신약일 거면요 아무것도 없고 수만 있으면 돼요 사주 전체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고 막 뭐를 하려고 하면은 잘 해보려고 하죠 당연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다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토일간이 사실은 돈에 가장 근접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오행 중에서요 토일간의 재성이 우리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돈이에요 목일간이나 화일간은 재성이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토일간은 수가 돈이에요 만약에 토일간인데 수가 많은 것 같은데 빚이 없잖아요 재단신약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거 재단신약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재성을 어떻게 해서 나의 에너지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자 그러면은 화로 강해지면 되죠 화 화, 화, 토, 화를 포함한 토 인성이죠 그게 토일간한테는 토일간의 재단신약은 가난해질 확률도 크지만요 큰 부자가 될 확률도 가장 높아요 큰 부자가 됩니다 물기를 막아서 물기를 막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 내가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막을 수만 있으면은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재성을 원래 경제라는 게 돈의 흐름이잖아요 흐름 왜 하필이면 돈이 움직이는 거를 흐름이라는 말을 써요 물하고 똑같게 다른 표현을 써도 되는데 그래서 그 수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 경제 흐름 중에 딱 한 건데 버티고 서서 그 물을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토일간의 인성을 쓰는 재단신약 인성을 쓰는 재성이 강한 사람은 재단신약을 하면 안 되겠죠 한방에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떼돈 벌어요 그냥 뭔가 투자해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화, 토, 운에 그냥 벼락부자 되는 게 토일간의 재단신약이에요 혹은 목을 써도 괜찮죠 목이라는 관성을 쓰게 되면은 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거에 대한 길이 만들어져요 길 길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 나의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개념이 되죠 목이나 화가 있으면요 제일 좋습니다 어설프게 있는 식상이 문제예요 어설프게 있는 어설프게 금이 있으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토일간에 금이 있다?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 금이 있으니까 뭐를 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그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타기 우리가 주식할 때도 물타기라는 말 쓰죠 뭔가 거대한 흐름이잖아요 주식이라는 장 자체가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금이 사주에 있으면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요 물타기를 해요 떨어질 때 산다던가 올라갈 때 거기에 내가 탑승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수가 너무 강하고 금은 미약하기 때문에 금이 금침이라고 합니다 수다 금침 금이 침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묻히니까 결국에 내가 한 행동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거 흐름으로 해석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물타기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수가 너무 거대한 에너지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는 물타기 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납니다 주식하면은 그래서 토일간의 재단신략일 거라면요 금은 보지 말아야겠어요 금 금을 보게 되면요 거의 90% 이상이 빚에 허덕이거나 마이너스 나거나 손해봅니다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죠 환경이 이미 재단신략이란 환경 자체가요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환경 같은 거거든요 토일간의 수가 많을 거면요 화토를 보라 화토 아니면 목화를 보든가 금일간의 목이 많은 재단신략 경금이든 신금이든 사주에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목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목 이게 분발이잖아요 분발 이거 풀면은 뚫고 나온다 뚫고 뭐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 하시면은 막 그 두더지 튀어나오죠 그거 다 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망치 들고 두더지 두드리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금인 거예요 금금 목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금일간의 목이 많다는 거 뭐예요 사건 사고가 자꾸 뚫고 나온다는 거죠 금일간은요 재단신략이게 되면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빚을 달고 오거나 어머니가 개를 들었는데 갯돈을 들고 나른다던가 동생이 갑자기 다단계 해가지고 빚을 지고 와서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금일간은 금일간 재단신략은요 내 인생을 내가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주변의 인간들이 문제예요 목이니까 또 사람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주변 사람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재성이 강해서 휘둘린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그래 맞아요 차라리 부모님이 사고를 쳐서 내가 같이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그 빚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그런 가족이라면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인연을 끊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못 끊어요 왜? 아 신약하니까 신약하니까 못 끊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에요 찐따가 나은 것 같다구요? 아 이게 뭐가 그러니까 재단신략이 어설프게 있으면 문제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재단신략은요 어설픈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어설프게 재단신략일 때 쟤를 어떻게 내가 막 쟤를 감당을 한다던가 쟤를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재단신략들은 자 그래서 금일간에 목이 많은 사람은요 사건 사고를 달고 살고요 해결이 어려운 것들만 터지게 됩니다 내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요 딴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따로 봐야 되는 거고 금일간 재단신략 중에서 내가 사건 사고를 치는 경우는 심률주가 가장 강합니다 심률주가 세상 뭐 무서운지 모르고 덤볐다가 막 빚지고 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변사건 사고예요 자 금일간에 재단신략이면 뭐가 문제냐 자 화를 쓰는 사주예요 이거 관이거든요 목이 재인데 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 재 재 이렇게 자 얘네들이 목생활을 하겠죠 이렇게 다 모여서 자 근데 목이 많으면 화가 어떻게 된다? 화식대죠? 꺼지죠? 화가 꺼진다고요? 관이 꺼진다는 건 뭐예요? 관내 복량이 이렇게 추락 줄어드는 거예요 금일간에 재단신략은 직장복이 없습니다 그럼 직장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가 강해야죠 화가 강해서 목생활을 잘 해야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당연히 주변에서 사건 사고 일으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금일간에 재단신략일 거면 관이라도 세게 있어라 약하게 있을 거면 있지 마라 직장 자꾸 바꾸게 되고요 유지가 안 되고요 내가 들어가면 직장이 망해요 내가 들어갈 때는 직장이 괜찮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사장이 갑자기 파산해야겠다고 다 잘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화가 화식대니까 자 수 식상을 써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한 거죠 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식상을 쓸 거면은 금이 강한 상태에서 써야겠다 금이 강해서 이 재들을 좀 없애주던가 몇 개를 아니면 이 재들을 감당할 정도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식상을 쓰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토오라도 강하게 쓰라고요 인성 토인성 목극토하잖아요 목극토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목들이 사고를 안 쳐요 토 안에 있으니까 토에 목극토에서 안정이 돼 있으니까 금일간에 금일간에 제다신약은 토가 있던가 토가 잘 되어 있어서 목들이 안정이 돼 있던가 아니면 화가 아주 강하게 있어서 재생관을 하던가 하면 최고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술을 써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커지게 하는 그런 구조만 아니면 돼요 어설프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제다신약은 식신이 있을 거면 아예 강하게 있던가 관성이 있으면 아예 강하게 있던가 인성이 있을 거라도 아주 강하게 있던가 그렇게 해야 쟤를 어떻게 해요 근데 재성이 강한데 뭐 식사 하나 찔끔 시지에 있거나 일지에 하나 있거나 인성 하나 있는데 찔끔 시지에 딱 하나 있거나 안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식사하고 인성하고 같이 있어서 안 그래도 식사하고 인성 둘 다 약한데 그게 편인도시까지 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많은데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재성한테 대놓고 다 휘둘리는 대놓고 사기 쳐도 그냥 사기인 거 뻔히 알면서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잊지 마라구요 자 그래서 금일간을 했고요 수일간을 해볼까요 아 수일간 무섭다 내가 수일간인데 자 수에게 재는 화입니다 화가 많은 거예요 재다식략이 자 그러면 이 수가 화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질문하면은 더 대답을 잘 할 겁니다 어른들한테 대답을 하면요 특히 사주 공부를 하는 어른들한테 질문을 하면 쉬운 질문인데 되게 꼬아서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막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수가 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 화가 강할 때 물 뿌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질문인데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답을 하는데 답이 뭔가 내가 원한 답이 아니야 이게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순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처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행 공부가 자 답이 나왔어요 자 얘가 수는요 제 강의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모이게 한다 모인다 응집역 이런 거죠 이게 물방울이잖아요 분무기 뿌리면 막 모여가지고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내려가죠 그 작용이 안 돼요 수가 이렇게 모여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수일간의 재다신약은 이게 안 됩니다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상 차분하게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정신상 사주는 결국에 정신 상태까지 보이거든요 확 안정이 안 되고 수가 확 증발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현상 첫 번째 뜬구름 잡고요 망상을 많이 합니다 4차원적인 기질이 있어요 심지어 헛것을 봐요 헛것 망상이 그거 헛것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헛것을 보고 그게 진짠지 알아요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신기루 사막에 보면 우리가 신기루 보인다 그러잖아요 신기루를 봐요 수일간 재다신약은 기본적으로 진짜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신분열도 가능합니다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성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수일간 재다신약입니다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수는 씨앗이고요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예요 수가 잘 돼 있는 게 그래서 수가 잘 되어 있어야 나이를 먹어도 성적인 기능이 문제가 안 생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가 빠르게 고갈됐다는 거예요 고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고갈된 거예요 이게 왜 고갈됐겠어요 에너지를 막 갖다가 썼으니까 성적인 에너지를 너무 몰아서 쓴 거예요 이게 무한적 나오는 에너지가 아닌데 뭐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난 거죠 남자가 뭐 그런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정임합 음란지합이죠 이게 화가 강해지면은 수가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임합이 다 되어 있다고 음란지합이 아니에요 이게 화가 강해져야 우리가 얘기하는 음란지합이고요 수가 강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합법적으로 욕하는 거 같아 재다신약 까면서 막 그러면은 수일간이면은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수일간이 재다신약일 때 가장 좋은 게 인성이에요 인성 금 금을 쓰게 되면은 금생수에서 응집력을 커지게 하고요 흩어진 수를 다시 모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금이 그리고 화가 강한 것도 금이 다루어줍니다 그 재성을 다 다뤄줘요 그래서 수의 에너지로 끌고 오죠 그래서 수일간의 재다신약은 금운이 돈되는 운이에요 돈 버는 운이에요 금운이 금운이 돈을 벌고요 아주 약한 금이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트가 금을 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자 목을 보는 것은 최악이에요 수일간 재다신약 식상 쓰는 거 이거는 수일간이 신왕 하더라도 최악이에요 왜? 식상 생제하면 다 결국에는 화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해 나의 에너지 흩어지게 하거든요 처음에 잘 되다가 망해요 수일간의 재다신약이 식상을 보면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일을 벌리거든요 일을 벌리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잘 됐으면은 다시 벌린 거를 빚을 내서 벌렸으면은 빚을 먼저 갚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수일간 재다신약은 그 번돈으로 사업을 또 확장해요 또 확장하고 계속 빚이 커져요 그러다가 한번에 폴쌍 망하고요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일간 재다신약 분들은 식상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일 벌리면 안 돼요 일을 벌리더라도 번돈으로 빚을 갚던가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 안 듣습니다 운이 그렇게 돌았는데 어떻게 말을 듣겠어요 토를 보게 되면은 화생토 되잖아요 토국수까지 되네요 이게 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토를 보는 것도요 거의 노예처럼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관이니까 재생관 되니까 근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의 노예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요 사장이 단가 후려쳐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를 보게 되면 수일간 재다신약은 금을 보는 게 그냥 최고예요 관을 볼 필요도 없고 식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금만 보면 돼요 혹은 수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금수가 좋아요 목일간이 재다신약이면요 목이 화를 볼 필요도 없고 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금이 강하던가 아니면은 목이 강해지면 됩니다 재다신약들은 결국에는 그 수많은 재들 때문에 마치 제가 많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 황금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갠데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괜찮은 재다신약은 어떤 재다신약이냐면 그냥 사주의 재밖에 없는 재다신약이 제일 좋아요 사주의 재밖에 없는 재다신약이 최고예요 그런 사주가 우리가 얘기하는 재다신약 부옥빈인이라고 해서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잣집에 사니까 뭔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부잣집에 사니까 뭔가 그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벌리든 뭘 하든 그 집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재다신약이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좋아져요 또 재다신약의 문제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재다신약은 그냥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나보다 잘난 사람, 부자, 우리가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사람 내 친구인데 그냥 몇 억씩 벌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게끔 종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재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쟤를 따라가라 차라리 일간을 버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성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쫓아가면 돼요 돈이 있는 집안 거기에 그냥 종재격은요 만나기도 엄청나게 힘들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재다신약은 부자 마누라 만나서요 당연히 이제 마누라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무시당해도 웃어요 아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는데도 웃는다니까요 진짜 재다신약은 잘 웃어요 알랑방구도 잘 끼고요 아부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를 무시해도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요 진짜 재다신약이면 근데 식상이든 인성이든 관성이든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재다신약 좋은 재다신약은 부자집에서 가난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재다신약 분들은 뭐 여기에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 어설프게 들어왔을 때 일 벌리지 마세요 대운 보고 세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지 재성이 많은데 비겁이 많은 경우를 제가 안 했죠 재성이 있고 비겁이 많은 명은요 돈을 한순간에 벌고 한순간에 잃고요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돈에 귀기가 없어요 귀기 귀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 돈을 벌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재성에 비겁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이제 돈에도 귀천이 있어요 여러분 버는 돈에도 귀천이 돈에도 있다 근데 비겁의 재성만 본 사람은 투기성이에요 대체적으로 투기 싸움 돈을 놓고 하는 싸움에 껴들어요 그래서 존경받지를 못해요 부자가 돼도 근데 내가 노력해서 정말 죽을 위기 넘겨가면서 어려운 거 버텨내고 돈 많이 벌면요 사람들이 인정하죠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담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겁의 재성은 투기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도박을 해서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그 판에 끼어들어서 다 잃을 가능성도 너무해요 한마디로 졸부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목일간의 토제다신약은 어떤 일이라던가 환경에 얽매이게 된다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지지에 간목이면 인목이 들어오던가 을목이면 묘목이 일단 들어와주는 상태에서 뭐 식상을 보든 인성을 보든 그러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근을 갖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자 화일간의 금은 비굴해진다 찐따 같아진다 그래서 화일간 재다신약은 수를 보는 것이 매우 괜찮다 그렇게 수를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이라는 가치 분열이 일어나서 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일간 같은 경우는 수가 진짜 돈이에요 제가 다른 죄를 돈이라고는 잘 안하는데 수일간 돈은 그냥 대놓고 돈입니다 그래서 재다신약이면 돈 문제가 대놓고 있는 거고요 잘 해보려다가 빚지기 쉬우니까 목화온이 아니라 금수온으로 가면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금일간의 목은 나는 문제없는데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형제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대부분 돈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화가 강해지던가 뭐 토를 보던가 하면 되고 수우라는 식상은 쓰지 마라 수우라는 식상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출받은 거를 다른 대출받아서 막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돌려막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일간 재다신약인데 수우를 본 사람들은요 돌려막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수일간의 재다신약은 똥구름, 망상, 헛것을 보고 막 신기로 보고 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겁니다 반드시 금이 강해서 현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목을 보면 안 되겠죠 톤은 봐도 괜찮은데 직장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신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도당한다 거의 객체 인생이 됩니다 재다신약은요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운데 외로운 티를 잘 안 내고요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복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다신약들을 보면은 위로해 주셔야 돼요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의 비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어떤 어려운 일 있어도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재다신약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걸로 끝납니다 평생 돈을 못 보나요? 재다신약은요 운만 잘 만나면 떼돈 벌어요 정말 떼돈 법니다 재다신약은 왜? 이 많은 죄를 내가 감당을 하면 다 내 돈이고요 감당하지 못하면 다 빚은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던가 운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재다신약의 최고 장점은요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포진되어 있어요 재다신약의 최고 장점입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잘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결국엔 나한테 정말로 도와줄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사주나 오늘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다신약들은요 그래요 막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랑 가장 친한 직원들은요 대체적으로 재다신약들이 많습니다 사장님이랑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돈 잘 버는 사람 물론 이제 빚이 있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가장 친합니다 재다신약하고 그래서 재다신약은 슬픈 게 그거예요 내 주변은 다 부잔데 나만 이래 네 이런 게 있어요 다음 편은 내 사주에 관성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입니다 내 사주에 관살 혼잡 관성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이 관성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갑자일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